할지 안할지를 동전으로 정해도 행복도에는 변함이 없다. 정보가 많고 시간을 들일수록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다. 페이스북 검색을 멈추고 들어오는 정보를 줄이면 행복도가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주말 동안 별일 없이 잘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요. 행동과 사고에 대한 여러 대학의 연구결과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이 연구결과들은 이 호타슈고의 책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에서 나오는 연구결과입니다. 이 책의 저자 호타슈고는 대학의 연구결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생각을 적게 해야 행동력과 행복감이 커져서 일과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자는 그런 생각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소중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과하면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유발인자라고 말해요. 저도 종종 선택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 답답해.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정말이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만 하다가 정작 시간을 놓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순간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채워갑니다. 지나친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중에 날려버린 많은 시간들이 말이죠. 그런 소중한 젊은 날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절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한 생각이 10분의 1만 행동에 투자했더라면 하는 생각 물론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쓰여진 과거는 고쳤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적혀버린 페이지니까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 적어갈 페이지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거기엔 아직 그 무엇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문득 당신의 과거의 페이지가 후회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인생을 적어가는 방법에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페이지에 행동은 없이 엉뚱한 생각들만 과도한 생각들만 채워놓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나는 나라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성격이야 라는 그런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동안 행동보다는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살았구나 앞으로는 행동하는 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봐야겠다 라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여기까지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막상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변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결과로 만들어진 모습일 테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자가 이 책 1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라는 책은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와 그 생각을 줄일 방법을 알려주고 2장에서는 행동의 최적화를 주제로 갈등하는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조금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냉정을 찾는 방법 4장에서는 집중력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습관을 알려줍니다. 5장에서는요. 긍정적인 행동의 효과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설명해 줍니다. 6장은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주고 있는 뇌와 몸 마음의 메커니즘과 행복과 건강의 관계 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마지막 7장에서는 기분전환에 좋은 팁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자는 책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양이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됐다. 많은 정보를 수용하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사고를 정리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중요한 것으로 단순화하길 바란다.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일회성취도는 높은 일상을 여러분이 갖게 되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시작해보자. 저는 저자가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일회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그러기 위해선 우문현담이지만 쓸데없는 건 어느 정도 미뤄두고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꼭 해야만 하는 것에 나의 어떤 집중력을 할애해야겠죠. 쉽지만 어려운 일일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긴급한 것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반드시 오늘까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전화가 옆에서 계속 울려요. 지금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전화를 받는 건 지금 울려대는 전화를 받는 것 긴급한 것을 해결하는 것 그뿐일지도 모릅니다. 큰 소식을 알리는 그런 전화가 아니라면요. 헌데 우리는 그런 일상적인 전화나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방해물들 때문에 중요한 할 일을 놓치고 말 때가 많죠. 그의 저자는 이 정답이 없는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보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책을 읽은 지금 이 책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책의 1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애초의 세상은 불안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챕터를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제거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란 사실을 뇌과학자가 여러 실험을 통해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요. 우리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안을 이용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이죠. 이를테면 화살촉을 열심히 깎던 고대인도 만원 전철에서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출근하는 현대인도 이 불안의 메커니즘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옛날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목숨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소독하고 반창고만 붙이면 금방 낫는 상처도 과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해서 파상풍으로 사망했다라는 근거를 들면서 말이죠. 맞아요. 현대사회가 되기 전까지 인간은 죽음의 긴장이라도 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며 경계해야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사소한 상처에 죽을 일은 글쎄요 0.1%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목숨을 걱정해야 할 일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은요 몇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날개가 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날개가 바로 돋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수천년은요 인류 20만년 역사에서 보면 고작 몇 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지나가 따라갈 수도 없고 아직까지 뇌와 몸 모두 순응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요 이 대목에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 브레인의 저자 얀데레스 한센의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 우리의 생활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한센은요 데스컵무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불면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거에 사바나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인간의 뇌와 현대인간의 뇌가 아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뇌는 아직 초원에서 뛰어다니고 싶은 그런 뇌인데 현대사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앉아있기를 권하니 움직이지 않는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있으니 불안과 우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호타슈고는 이렇듯 불안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실용적인 솔루션 해결책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는 불안해 하지 말아 해야지 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공기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듯 우리의 생각을 많게 만드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렇게 애쓰며 살기보다 필연적인 불안과 더불어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는 건 어떨까요? 저자가 하는 말처럼 말이죠. 어쩌면 그런 결심이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과도한 걱정을 걱정의 90%를 그 이상을 날려줄지도 모릅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프엔스는 20만 년 전 지구에 출연했다. 현대사회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원리이다. 행동원리라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생물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다. 생물학과 심리학이 합쳐진 진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인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안이란 기능을 이용해 살아왔다.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우위에 나서고자 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모두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은 구석기 시대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화살촉을 열심히 깎던 고대인도 만원전철에 시달리며 출근하는 현대인의 마음도 그 메커니즘이나 기능은 모두 같다. 크게 달라진 건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이다. 현대에는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안전한 집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들이 어디에나 있지만 수십만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때는 사소한 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요즘은 소독하고 반창고만 붙이면 금방 낫는 상처에도 과거엔 치료를 받지 못해 파상풍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긴장을 풀면 죽는 시대였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변화나 이질감에도 긴장하고 그것이 위험한지를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며 경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그러나 어떤가?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갈 필요도 없고 비바람을 피할 집과 난방 기구도 있다. 필요한 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바로바로 살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무라면 다음 날 집으로 배송되기도 한다.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줄어든 요즘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있을 것이다. 때론 돈 걱정에 낙심하고 불안한 미래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했을 것이다. 중세 사람들이 평생을 가야 모을 수 있었던 정보가 지금은 하루면 충분히 모을 수 있을 정도 라고 말할 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나 타인의 언동 또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여기에 부정적인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정성 편향 이라는 사람의 특성도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뇌가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생물은 몇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해왔다. 날개가 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날개가 바로 돋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수천년은 인류의 20만 년 역사에서 보면 고작 몇 번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지나가 따라갈 수도 없고 아직까지 뇌와 몸 모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가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자. 걱정이 많은 인간의 성향 중 하나인 불안은 지금의 고도사회를 탄생시켰다. 과거의 장수도 현대에 잘나가는 비즈니스맨도 세계를 무대로 대단한 성과를 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뇌 구조상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단어컨대 없다. 누구나 본질적으로는 겁쟁이다. 하지만 겁쟁이라도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방법은 있다. 이 책에서는 불안이라는 마음의 기능과 그 기능과 잘 타협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들은 전 세계에서 실시된 과학실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일본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문헌도 참고했다.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지만 지나치면 불안이 커져 시간과 에너지만 소비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학에 근거하여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불안의 반된 말은 무엇인가? 그렇다 답은 안심이다. 안심은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감각을 행복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라는 말이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욕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과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즉 행복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다.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한다. 행복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 미국 하버드대학 심리학자인 매튜 킬링 스워스와 다니엘 길버트는 사이언스 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아이폰 앱으로 실험을 했다. 13개국의 18세부터 88세 5천명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실험자의 46.9%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 하는 일과 관련없는 생각을 할 때 그러지 않을 때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 즉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가 쉽다는 것이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그 순간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과 그 글이 도입해 화제가 된 마음 챙김 명상은 깊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안정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번뇌를 버린다. 바꿔 말하면 의식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시킨다. 가 되는 것이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키워드는 열심히 의미이다. 뇌 구조에서 보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래 해보자 라는 생각만으로 켜지지가 않는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저절로 켜진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을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생각만 하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게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의욕의 메커니즘 이다. 일에 집중하려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사이클을 앞당길수록 생각하는 것을 막아 행복감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은 일을 하기 전엔 하기 싫다. 귀찮아.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막상 시작하니 집중이 잘 됐어.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있어서 즐거웠어. 느낀 경험이 있을 빨리 빨리 시작해보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하기 싫은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충동에 휩싸이면 사람은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시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만화책을 쌓아놓고 보는 행동 등이 있다. 그런데 어떤가 청소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사이에도 문득 문득 아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라는 불안과 부담감이 고개를 들 것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하면 뭘 해도 쉽게 집중하기가 어렵다.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시작하자. 잘 마무리됐어. 의외로 재미있었는데 와 같은 강박이나 송치 경험을 쌓으면 집중하는 회로가 생겨난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엔 생각을 멈춰보기 바란다. 머리를 쓴다. 말이 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뇌는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두 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 라고 했다. 워싱턴대 마커스 라이클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의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인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 등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 사고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자 생각해보자 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거열돼서 멈춰버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이 주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 문제에 지나치게 심사숙구하지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 꽉 막혀있던 문제에 아이디어가 강림하는 순간이 온다. 생각에도 완급조절이 필요한 셈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크 워슨은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이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사실임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중국 베이징대 일루왕 연구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땐 뇌의 복뇌측 전두 전야가 활성화되어 불쾌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 보고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결론에 다다랐다. 자세히 말하자면 어깨 결림이나 요통 같은 경도의 통증 뿐 아니라 상처나 질병 등으로 인한 통증에도 효과가 있고 함환자 역시 만성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타적인 행동이란 건 자신은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한 상태를 말한다. 역사 속 위인 중 한 명인 나이팅게일은 흐림전쟁에 종군했을 때 자신의 몸은 돌고지 않고 밤낮으로 보상당한 병사들을 돌봤다.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백의의 천사라고 불렀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이가 아프면 자신의 건강은 뒤로하고 성심성의껏 아이를 간병하는 부모님이 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뇌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누군가를 위해 필사적인 순간에는 의식이 불안한 감정이나 통증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 라는 옛말처럼 정신이 한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컨디션이나 몸의 감각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론이 있다. 심리학계에 대해가 알프레도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패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때로 스스로 병에 걸린다. 아프지 아프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핑계를 대고 안전진으로 피신해 안도한다. 이를 인지적 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댄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자. 이때 아 내 실수로 인정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겠지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지 못하고 남탓으로 돌리거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두게 되는데 그 핑계의 일환으로 병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그래서 못한 거야 라고 핑계를 대면 실제로 그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아픈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상상한 병에 걸리는 것도 평소에 의식의 흐름이나 생활 속에서 생긴 뇌의 버릇에 의해 좌우된 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나이팅게일은 종군 중에 중증의 심장병을 알았다. 마흔 무렵에는 침대 위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90세까지 현역 간호사로 활동했다.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다잡느냐에 따라 건강과 컨디션이 크게 달라진다. 그만큼 뇌와 심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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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